슬레이더 슬파요 히히 카드 일반 유물 일반 유물 돌 호 다 좋다 또 단 2단 분노불 어째서 왜 영절 난 폭한 타격 타격 컷 핸드 잘 잡힌네 완타 무적 고고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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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수 바이러스 로스 탑 아멘 버섯을 번역해한다. 버섯들을 번역해한다. 버섯을 번역해한다. 벽돌. 가탐. 귀여워. 귀여워. 으어어 마염 장벽 저놈의 철단 헤이앗 으어어어 아 뭐 나오는 카드만 나와 아이상 공격 카드 다 지워서 너무 모자라다 이제 저렇게 많이 지워봤자 도움도 안되는데 진화 몽디 스네코도 노려볼 수 있겠다 강아지 강아지 1도 양단 아리 타락 바리 아이고 기대했는데 룬피? 사실 룬피 할만한거 아닌데 왕관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카드 이정도 먹었으면 왕관 먹었어도 어느정도 했을거 같기는함 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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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디 타격한 아리몬박 약화 세터는 너무 길다 풀피인거 봐 이게 아이언클레드지 아니? 강타 뽑으려고 돌린거였는데 하하 파피드 즐겁다 전투장비 나와도 되는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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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끈근 쳐다보이네 양상추 특별한 소스 양상추 아니 화염장벽 회피하네 하하 치즈피크 양파까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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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임? 미친게임 하하 하하 강원화 할 생각이었는데 전투장비 하하 하하 강원화 할 생각이었는데 강원화 했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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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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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뭐 재물필순데 지금 2 2 3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호식은 별로 의미 없어보이고. 반도라. 반도라 별론데. 차라리 먹을 거면 커피지. 마법꽃도 있고. 야 예술이네 언제받아. 매우 혐오스럽다. 실수. 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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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땜 앞에서 돈 나올 수도 있나 쓰읍 진화도 좀 필요 없긴 아씨 바리케이트 빨리 바리케이트 처음 무감각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아닌가 지금 댁이면 딱 참호각이긴 한데 차라리 불조약 생겨낫겠다 그래서 참호는 언제쯤 그 참원 이딴 쓸데없는 강호할 때가 아닌데 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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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감각 기사는 안쓰지 짐 끈을 대신 넣었잖아 전에 기사 안 넣었다가 후회한적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아이고야 에서는 분노 접수하겠다 아 음 여의 짐 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얼마나 화가 난 거야. 하짐석. 아까도 썼음에 하짐석 나왔는데. 경로 나왔으면 문제없겠다. 이약화. 흐드메포옹. 흐드메포옹. 좋고요. 흐드메포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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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카칭. 흐드메포옹. 분노조절 중 분노조절 잘해 분노조절 질것같은 싸움에 나오지 않는 그 달팽이 분노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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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노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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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노 분노 행손심 하아이 파프댕크만 찍어놀어 아휴, 퍼펙 분노 조절하기 어렵네 이번에는 행컨 행복주의 행복주의 병번개 파워 포션 민첩이랑 파워랑 생각해보면 민첩이 낫겠지 무돌도 괜찮겠다 진화있어가지고 포션에서 무감각 나오면 파워 포션이 더 나을건데 뭐 무감각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뭐 이상한 광폭화 있다는거 나오면 아 발이 지금 못쓰는것 너무 아 아 아 손실 뭐고 무거운 것을 가라앉다 뭐 으 로 으 이제 털벌트인데 잔잔 아 뭐 웃길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바리는 별 도움이 안 되긴 했네 하이랜더 광속 201 2884 수고? 이 정도면 됐다